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EBS 수능특강 활용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EBS 수능특강 교재가 출시가 되었는데 아마 다들 수능특강 교재를 구입을 해서 현재 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앞으로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올해 보게 되는 수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일단 풀어갈 텐데 과연 EBS 연계교재는 총 몇 권이 있느냐? 즉 우리가 이제 EBS 연계교재를 총 몇 권을 공부해야 수능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현재 출시된 EBS 연계교재는 총 3권입니다. 일단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화법, 장문, 문법 소위 말해서 화장문 총 3권이 지금 출시되어 있고요. 6월이나 7월쯤에 가게 되면 즉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까지 해서 총 4권이 지금 연계교재입니다. 일단 교재의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문학, 독서, 화장문 따로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고 문학 내에서도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으로 해서 영역별로 즉 영역별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교재가 바로 수능특강 교재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능완성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교재고요. 이 수능완성은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총 4권의 교재를 공부하시면 수능에서 70% 연계율로 바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궁금증 그러면 과연 다 풀어야 하느냐. 실제로 수능특강 교재를 구입해서 본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고요. 이 상당히 두꺼운 교재가 3권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엄두가 안 날 수 있죠. 과연 다 풀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선순위는 과연 뭐가 있을지. 즉 뭐가 더 중요할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수능특강 문학입니다. 문학은 꼭 풀어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실제 연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난 뒤에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연계율은 70% 가까이 되는데 실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연계율은 바로 문학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학은 풀어본 학생들. 즉 문학 작품을 정리한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른 독서나 문법이나 화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실제 연계를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문학 먼저 풀어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독서나 화장문은 풀지 않아도 되느냐. 가급적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 연계율은 사실은 독서 화장문이 낮기 때문에 굳이 푼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받을 수 있긴 한데 풀지 않게 되면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독서를 풀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독서를 풀어서 연계가 됐다고 느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독서 화장문까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학은 필수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연 언제부터 풀어야 할까? 자 우선 이거는 고등학교 현재 3학년과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 좀 달라질 텐데 고3 같은 경우는 EBS 수능특강을 학교 수업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수업시간에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특강이 결국에 내신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푸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EBS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어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국어 기출 통해서 이제 개념 연습을 하고 난 뒤에 EBS로 넘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과연 고1, 고2 학생도 EBS를 해야 되나? 간혹 이제 학생들 중에서 EBS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고1부터 고2부터 미리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EBS를 많이 공부하시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1, 고2 학생은 굳이 EBS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EBS 연계교재는 매년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가 될 때 항상 그 해 출시된 그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EBS 교재는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과 조금 기출에 조금 집중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고 EBS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면서 아마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BS 연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우선 문제의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혹 EBS에서 70%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EBS에 있는 문제들을 외우고 정답을 외우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왜 문제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EBS에 나오는 지문은 연계가 되고 문제, 유형, 스타일은 연계가 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우거나 EBS 교재를 암기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역별로 게다가 연계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독서, 문학, 화장문 각각 영역별로 EBS 연계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게끔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하나씩 일단 볼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문학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작품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에 나왔던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예를 들면 현대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현대시를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변형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된다고 하면 수정을 가하지 않고 변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현대시 EBS에서 일단 EBS는 전체가 연계되기 때문에 EBS에 나온 현대시 작품을 조금 공부를 하고 주요 특징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면 실제 수능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현대시가 지금 현재 수능에 출제되는 게 두 편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 작품은 연계가 되고요. 한 작품은 비연계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은 100%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 작품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거는 실제 어떤 출제되는지 뒤에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연계가 되는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전체가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전시가 중에서 조금 짧은 작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조 같은 게 있다. 그럼 시조는 짧잖아요. 그러면 시조 같은 경우는 전체 연계 100% 연계가 되고요. 가사 작품같이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간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전시간을 읽을 수 없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석 중심으로 고전시간 준비하시면서 전체 내용을 조금 파악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부분 연계도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소설 그리고 극. 숙필 같은 경우는 작품이 연계가 되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원문 자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걸 그대로 연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EBS에서도 소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잘라서 EBS에 수록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출제자들, 수능 출제자들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그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을 따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작품이긴 하지만 다른 지문, 다른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이 소설이나 극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분석보다는 전체 줄거리 중심으로 해서 인물 파악하고 그 인물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줄거리를 좀 파악해 두면은 실제 수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독서인데요. 이 독서 같은 경우는 소재가 연계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서에서 나왔던 소재 중심으로 연계가 될, 출제가 되는 거고 지문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 교수님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BS에 나오는 지문이랑은 전혀 다른 지문인데 대신 소재는 따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31번 문제, 논란됐던 31번 문제, 31번의 만류 인력 지문 같은 경우 그 만류 인력 지문이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죠. 그 수능 특강의 소재를 따서 교수님이 새로 작성해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재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체감 연계로는 조금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다 보고 난 뒤에 두 개를 펼쳐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제를 비교해서 보면 어? 약간 비슷한가? 라는 느낌은 들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푸는 현장에서는 어? 전혀 연계를 느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독서는 소재가 연계되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풀면서 그 해당되는 배경 지식을 조금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긴 하겠죠. 따라서 독서도 풀기는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문을 외우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지문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독서 지문 중에서 읽고 문제를 풀다가 지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지문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문을 정리하면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관련된 내용이 수능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문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법인데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실제 EBS에서 연계가 되더라도 개념이 연계가 되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EBS만의 특별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즉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EBS 교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개념을 또 이용해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EBS 문법을 풀지 않더라도 이 문법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우선 문법 개념 정리를 쭉 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EBS 문법 교재를 통해서 연습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제 마지막 화작인데요. 화작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EBS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 그냥 문제 유형만 연계가 되는 거죠. 즉 화법에서 발표 지문에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EBS에 있다. 그래서 그 말하기 방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특별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기출됐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 화작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연계가 됐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되시면 굳이 안 푸셔도 되고 푸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제 화장 문제 풀이를 연습하는 차원으로 가볍게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봤더니 뭐가 가장 중요하죠? 문학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문학은 꼭 푸시고 그 다음 독서는 연습하시는 용으로 풀면서 그 소재에 대한, 그 제재에 대한 어떤 이해도로 넓히는 차원으로 푸시면 되고요. 문법은 개념 공부를 끝내고 난 뒤에 연습용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는 가볍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작년에 실시됐던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현대시고요. 현대시가 작년에 그 유치원의 출생기라고 하는 작품이라 그 다음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 두 작품 중에서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을 통해서 이 작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그래서 EBS 공부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그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니까 도 있긴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EBS 현대시를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 작품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일단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축된 시간을 다른 어류, 독서나 그런 데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전시가고요. 고전시가는 작년에 일동장류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역시나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을 출제했는데 이때 앞부분의 내용이 실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케 되시면 배에 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부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EBS에 나왔던 지문을 부분적으로 연계하면서 다른 지문을 추가로 출제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수능 특강에 나오는 고전시가 해석을 일단 조금 봐두시고 일동장류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었다면 앞부분은 연계를 통해서 파악하기 쉬웠을 테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마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부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전체 내용도 한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인데요. 독서 독서 같은 경우는 논란의 31번 문제 바로 만류인력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이 실제 수능 특강에 수록되었던 제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만류인력, 케플러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케플러, 코페레니쿠스 하면서 만류인력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제재에 대한,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았던 학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100%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재를 외우고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지문을 열심히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여보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자, EBS 연계까지 쭉 봤고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그럼 EBS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EBS 문학은 꼭 풀어야 한다. EBS 문학 같은 경우는 실제 연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EBS 문학은 꼭 푸셔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즉 정확하게 맞추고 시간 단축까지, 시간 단축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과 기출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끝내고 기출 풀이를 하고 난 뒤에 EBS 공부를 하셔야지만 EBS 교재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전부 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EBS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꼭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EBS 공부를 하셔서 자, 올해 수능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